너 그럼 맨날 오해해 사람들이 뽀뽕이 이리와! 오빠도 먹자! 이리와! 네, 이렇게 나눠서 줘야 아우! 아우! 왜 또! 왜 또 싸워! 사랑입니다, 그죠? 맞아요, 아우! 그렇겠어요 얘 이렇게 있으니까 귀엽죠, 그쵸? 만나면 무서워요 자, 이리와 범이야! 대범아 이리와! 대범아! 이제 대범이 주자! 범이야 이리와! 어, 그르렁 하는 소리 들리세요? 좋아하는 소리예요! 무궁이 이리와! 오빠도 먹자! 이리와! 에이, 누가 그렇게 숨질골이래 대범이 침 흘리면서 걸어가요 이게 뭐야, 귀는 내리고 어, 이리와! 대범이 이리와! 이리와, 대범아! 이리와! 이리와, 범이야! 범아! 여기 있잖아! 어떡하라고! 범아, 여기 있잖아! 이리와! 연기 그만해 이리와! 이리와, 그르렁 그만하고 이리와! 빨리와! 옳지, 옳지, 옳지! 불리하면 일어나요! 어, 진짜! 이것이 간식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리와 범아! 무궁이 힘났잖아! 그것도 하나 빨리 못 먹었어! 이리와! 범아님 이리와! 이리와! 옳지! 이렇게 나눠서 줘야! 아우! 아우! 왜 또! 왜 또 싸워! 또! 범이 좀 먹게 좀 두지! 공이야! 어, 이거봐! 이거봐! 옆에서 또 짠하게 먹었어! 너 그럼 맨날 오해해, 사람들이! 어? 착한 호랑이잖아, 오빠랑! 자, 공이야! 범이야, 이거 먹어! 아이차! 어, 아우! 네,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눠서 잘 먹고 있어요! 일어나 보자! 화를 누그러뜨리세요, 공이씨! 네! 어, 이제 가셨대요! 이리와, 범아! 어, 이럴 때 범이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범이야! 여기야! 갔어, 공이! 어, 또 왔어?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만나! 이리와! 알았지! 이거 먹고 또 절로 가! 범이도 먹게! 알았지!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자, 우리 공이도 줄게요! 자, 공이도 맛있다! 자, 이리와! 범이도 이리와! 범이도 이리와! 어,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와봐! 범이, 이리와! 이리와! 힘을 내! 네, 우리 태범이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눈 위에 줄무늬가 V자 무늬를 하고 있어요! 자, 곱태범이도 닭다리 하나 먹어볼게요! 네, 어, 손을 사용해요, 그쵸? 자, 어허, 이제 좀 둘이 같이 먹네요! 자, 범이야! 범이, 소고기! 자!